완전 회복했네요 하지만 바로 내보내지 않겠습니다 아르벨라 왜 자네에겐 안됐지만 지금은 자네 포지션에 있는 우리 예린이의 경기력이 너무 뛰어나서 내릴 수가 없네 미안하네 우리 예린이가 너무 잘해 갑자기 윙들이 다 회복해서 돌아오네 이름 잘 지었어 우리 예린이 이름 이쁘잖아 어이구 리버풀 상대로 2대0으로 이기는데 여섯 여섯 와 유효슈팅 여섯개 여섯개 다 막았어 대박 근데 왜 너 점점 왜 점점 스카우트 보고서가 왜 이렇게 점점 안 좋아지냐 뛰어난 선수가 될 잠재력이네 갑자기 산체즈 지금 기용하면 아마 죽지 않을까 바로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레딩이랑 붙을 때도 그냥 애들 좀 코셀린이랑 라포테랑 돌아가면서 써야되겠다 오 나이스 나이스 뱅상 약간 업사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옵사이드 아닌가요? 볼까요? 아~~ 애매하네요 업사느낌 나는데 보고형 다음시즌은 무패우승만들어주세요 어 그러면은 이번시즌 끝나고 어 메시 사오겠습니다 메시하고 노이어 사올게요 야 들어가겠다 야 이거 어이구 어휴 뱅상 점점 살아가는거 같은데 꿀감각? 뱅상 챙긴거 봐봐 이거봐 나이스 이타플레이 뱅상 쪼또 뱅상 쪼또 뱅상 하다리가 고마워 아 쪼또 뱅상 다이스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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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으 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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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çek 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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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르보사를 메이어레신 넣어주도록 하죠 아 안돼 사타근이 근육이 왜 늘어나요 갑자기 누가 누가 우리 뱅산꺼 잡아당겼어 누구야 누가 땡겼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플까 자 라포테 점프 올렸더니 잘하네 바르보사람 시원하게 차고 끝내 슈팅 감각이나 올려 아니 라포테는 발라두고 머리로 해 여기 뭐야 자 봐봐 라포테 봐봐요 발라두고 머리로 트래핑을 해 봐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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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신경 조졌다 아 토트넘이 1등이야 안되는데 그 팀 닥터 진짜 최고의 팀 닥터들 한 두세명만 추천해주시겠어요 화타 화타급 너무 많다 솔직히 에바 실례 방금 데려왔는데 방출하면 어떻게 뱅거 이 찐따야 이씨 에바 팀 닥터 이름 뭐야 니구스 유소년 팀 닥터네 얘 잘해 화타요 내 팀 닥터들 좀 봐야되겠다 치료능력 20 이하인 애들 다 버려야 돼 얘 버려 다 20인데 애 버려야 돼 에바 이름 뭐야 의욕을 봐야되 잠깐만 그러면은 잠깐만 알았어 의욕을 불어넣는 능력 치료 능력 치료 능력 당연히 20 어? 바로 딱 뜨네 얘가 에바구나 뭐야 에바 아니잖아 이씨 이씨 겁나 무섭게 생겼네 의욕이랑 기강이 높으면 된다고? 이씨 짱이네 그러면 최고네 이씨 헤드 팀 닥터로 놨자 얘도 쩌네 니구스 얘도 좋고 팀 닥터 헤드가 별로구만 상호헤지 피씨방 알바중인데 알바중에 FMR을 합니다 근데 안되네요 거의 저저수준 내가 그러면은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알바를 이번달에 미친듯이 초과근무를 해가지고 돈을 미친듯이 모아서 이번달에 핸드폰 핸드북 뭐야 저걸 하나 사 피씹 저거 뭐야 풀스 뭐라그러냐 그거 그거 아우 으아이씨 노트북 응 그걸 사가지고 써 맨시티에 있던 팀 닥터였네 와 맨유에 있었어 짱이네 이 할아버지 무서워서 못쓰겠다 무서워서 산체스 진짜 괜히 내보냈다가 죽을까봐 아 리그컵이네요 리그컵이면은 우리애들 거시기들 써야지 월콧넣고 월콧저녁에 잠깐 써야되겠다 가자 이빼 이겨라 어어어 자 아 역시 티에리 웨ій백 역시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주 긍정적이죠 저는 에바도 한번 봐줘요 이거 끝나고 에바 한번 봐드릴게 이거 왜이래 QPR이랑 하는데 어 저거 우리팀 골키퍼다 임대보낸 애다 임대보낸 애 설마 우리 발목을 잡진 않겠지 드라고 드라고스키 아니네 드라고스키 안꼈네 왜? 짱나네 얘네들 리그컵 버렸네 이상한 애들 나왔네 누멜 누말리? 드라고스키 안 나오고 왜 잘 나왔지? 어려서 못 나왔다고? 그럼 우리 애들은 우리 애들 18살짜리 많은데 웰백 진짜 한번 해라 야아 웰백과 캠벨 아아 영국 커미션 응 잉글랜드 링크 이거는 골키퍼가 잘못했다 저 배 무조건 잡을 수 있는건데 저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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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 넘었네요 추천하지가 않으신 분들 계시면 추천 과제 교찾기 잊지 말고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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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 얘 좀 쓰면은 아니다 이름보고 토트넴 드립칠 뻔했는데 안하길 잘했다 헤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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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하면서 놀지 아 오늘 저녁에 근문데 아아 뭐하지 심심한데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친구 아아 저는 핸드폰으로 켜놓고 구석탱이 같은데 짱 박아놓고서 귀를 제가 이렇게 핥아드리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아 헤드샷 음 그런가봐요 뭐 그런거 달려있나봐요 잘했어 잘했어 어후 조웰캠벨 MOM 받았어? 아 팰리스 무섭다 팰리스 무섭 무섭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 차라리 마르셀로를 사올걸 그랬나 알라바말고 아이고 체으 짜증낸다 이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치 어 울부스 바로 사갔네 펠리스랑 붙을때 체으 넣어야 되겠다 너무 찡찡거려가지고 안되겠다 와 Maxim End shipping 마이어 미쳤어 와 영어 이렇게 빨리 습득해 어쩐지 오자마자 애들하고 잘 어울리더라니 야 미쳤네 지능적인 패스로 찬스를 만들어낸다 쩐다 천재성 17이야 얘 패스만 좀 더 올리면 미친 패스 기계 될 것 같은데 얘 패스 기계에 만들까 신속함 말고 패스로 올려야 돼 산체즈랑 웰콧 여기다 써야 될까 캔벨이 너무 잘해가지고 빼질 못하겠다 캔벨도 잘하잖아 우선 이렇게 놓고 양쪽 윙을 바꿔주는 걸로 하죠 마이아 좀 쉬게 하고 투마이아 좀 쉬게 하고 이름 완전 우리나라 사람 같냐 펀천 훈촌 시간 또 무장고 흘러가는구만 또 continental 감성함 툭 차이점 죠 해외